아니 자꾸 왜 별지기야 아 나 이거 개빡치네 이거 어떻게 하냐 별지기를 제 컴퓨터에서 내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왜 이러는 걸까요 20전 2승 18패 조졌구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 컴퓨터에서 별지기를 좀 빨리 빼내주셔야 돼요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이놈의 별지기가 제 인스타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제 계정에 들어가 있어요 인스타를 들어갑니다 제가 페북도 지금 비왈스 비왈스 그럼 별지기로 로그인하래요 자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면 별지기로 별지기가 왜 제 페이스북에 있는거죠 심지어 로그인이 정말 잘 됩니다 제가 그래서 방문 기록 들어가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여기다가 이제 제 계정을 치고 들어가면은 별지기가 됩니다 ess anska 아니 이게 뭐야 비밀번호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별지기 아니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컴퓨터를 가서 내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별지기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 아니 둘이 무슨 사이가 아니구요 별지기한테 그래서 제가 너가 자꾸 내 노트북에 있다 살려달라 자기는 페북이랑 연동도 안되어있고 계정도 다 로그아웃했고 그렇답니다 인스타 비번까지 바꿨는데 페이스북이랑 연동이 되어있다고요 그럼 페이스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비활성화를 해놨었는데 이것때문에 지금 풀었어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확인 인스타그램 하면은 별지기 아이디를 별지기 아이디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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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기를 제 컴퓨터에서 빼내주세요 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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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설정 인스타그램에 다시한번 로그인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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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을 연동하면 별지기로 로그인이 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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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서 내보내주세요